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이 선거 부정 문제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파고드는데 제가 이제 연구 조언이나 이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리서치를 하면서 할 수가 없는데 당에 참 큰 도움을 받았던 분이 여러 명인데 그 가운데서도 정말 꾸준하게 이렇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부정선거 문제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부정 세력들이 득표수를 조작하는 데 사용한 규칙을 일명 조작값이죠. 그 규칙을 2017년부터 지금까지 8번 차단했는데 결정적인 기회를 하신 분은 제이아 전문가님이 단년톱이고 중간중간에 타이밍에 맞추어서 또 엑셀 선거 데이터 분석 작업을 통해서 그래프나 이런 것을 또 제공해 주신 분이 제이아 케이님입니다. 참 두 분이 생업하시면서 그런 자료를 제공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해석하는 능력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밝혀낸 겁니다. 상관이 사람들은 참 빼앗을 겁니다. 그냥 공병호하고 제이아 전문가하고 제이아 케이님 같은 사람들이 없었으면 영원히 그냥 덮을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냥 투표가 아니고 숫자 조작 게임처럼 그렇게 운영할 수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불행하게도 제이아 전문가나 저와 같은 사람들 때문에 그냥 어떻게 도독질을 했는지가 완전히 다 까발되게 된 거죠. 새벽에 제이아 케이님이 새로운 선거 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내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방송을 진행하시는 강서구 선거와 2024년 예측 테이블 그래프를 제가 잠깐 그려보았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제공하게 되면 시청자들의 시각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너무 엉망으로 흘러가는 국민의힘 선거 조작을 떠나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령으로 더욱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라 할 말이 없습니다. 제이아 케이님 말씀은 선거 조작 문제를 직시를 해야 되는데 그걸 덮고 엉뚱한 것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출구를 찾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수령으로 빠져들어가서 참 안타깝다. 그런 말씀을 이제 전해 주신 거죠. 이런 그래프를 보냈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한 번 더 보시게 되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왼쪽이 사전투표율 기준이고 오른쪽이 가짜 사전투표자수 유령 사전투표자수입니다. 제가 이 위에는 이거는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강서보궐선거의 핵심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전투표율을 뻥튀기 하고 그다음에 뻥튀기에서 만든 가짜 및 유령 사전투표자수 전부를 더블당 후보에게 더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간단한 것처럼 조작도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설명이 가능한 겁니다. 사전투표율을 뻥튀기하고 그리고 뻥튀기한 사전투표자수 가운데 전부를 하나도 땅에 들이지 않고 전부를 더블당 후보에게 더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확실한 조작방법이고 2022년 또 3구 대통령 선거처럼 실수가 발생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이번에 선관위가 내놓은 신종 사전투표 조작방법인 사전투표율을 뻥튀기 가짜 사전투표자수 전부 밀어주기 방식입니다. 이 두 가지가 아주 핵심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이변이 발생하지 않으면 사전투표제도가 존속하고 통합선거인명부가 존속하게 되면 앞으로 수십 년이 될지 수백 년이 될지 선관위는 이런 방법으로 조작할 걸로 봅니다. 사전투표율을 뻥튀기하고 이렇게 삭보된 가짜 사전투표자수를 전부 더블당 후보에게 더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표도 국민의 힘에 가지 않기 때문에 성공을 그대로 보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핵폭탄에 비견될 수 있는 조작방법을 이번에 시연한 겁니다. 이걸 이제 시민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표로 만들었습니다. 사전투표율의 약 7.5%를 뻥튀기 한 겁니다. 15.43%는 사전투표장을 실제로 찾은 사람의 선거인수 대비 비율인데 이걸 7.5%를 더해 가지고 22.96%로 만든 것이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고를 쓴 겁니다. 이만큼 조작을 해 가지고 이만큼 가짜 사전투표자수를 만든 겁니다. 이걸 전부 다 누구한테 줬는 건 더블당 진교훈이 함께 준 겁니다. 그게 100%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2024년 총선에서도 이렇게 조작을 해 가지고 329만 피를 전국에 뿌리게 되면 100% 경합지역에서 더블당 후보가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선관이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한 겁니다. 제야 전문가와 공박사가 조작에 사용되는 규칙을 다 찾아내 가지고 2017년 대선부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 다 까발냈으니까 이제 그걸 사용하기에는 부담스럽다. 신종 사기수법을 도입한 것이 그냥 사전투표를 뻥튀게 해 가지고 누구도 통합선거인 명부를 볼 수가 없으니까 선관이 사람들만 볼 수 있으니까 100명이 참석한 것을 200명이 여러분들 사전투표에 참가했다고 해도 아무도 끼 소리 못하니까 그렇게 부풀리게 해 가지고 가짜 사전투표 선언을 만든 다음에 한 표도 국힘당이 주지 않고 전부를 뭡니까 더블당 진교훈이 함께 넘겨줘 가지고 진교훈이 압승한 겁니다. 그게 2024년 또 4월 10일 날 발생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딱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거결과도 제약회의님이 그래프로 잘 만들어주셨네요.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결과입니다. 2024년 총선 전망 사전투표율 뻥튀기와 가짜 유령 사전투표자선 전부 더블당 밀어주기 개헌 제지선이 200석입니다.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5% 조작하게 되면 국힘의 지역구 의석이 61석 국힘의 여러분들 국힘의 의석이 61석 더블상 의석이 183석 더블상 의석수 비례를 합치면 203석 5%만 조작하더라도 220만 표 정도만 220만 표 맞죠? 220만 표 맞네. 220만 표만 조작하더라도 220만 표만 조작하더라도 여러분들 탄핵 저지선을 통과하는 겁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고를 쓴 것처럼 7.5%를 조작하게 되면 더블당이 214석 비례대표를 포함해 가지고 그다음에 지역구 193승 국힘당 50석 이렇게 되는 거죠. 가짜 사전투표자 수는 329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테이블을 보는 거 하고 테이블을 보는 거 하고 또 여러분들 이렇게 그래프를 딱 보니까 더 명확해지죠. 사전투표율을 5%만 뻥기게 하더라도 더블당은 203석을 차지해 가지고 단독으로 탄핵과 개헌을 다 추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식은 죽 먹기입니다. 7.5%를 조작하게 되면 214석을 차지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5% 조작하더라도 203석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냥 5에서 7.5% 중간 정도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 사람들이 2022년 또 3구 대통령 승부에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7.5% 사전투표율을 뻥튀기해 본 경험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성공했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들이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7.5% 이상 정도 조작할 거다. 그래서 완전히 안전하게 더블당이 탄핵 저지선을 돌파하고 개헌 저지선을 돌파하는 그런 쪽의 작품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그래프를 보내주신 겁니다. 이 그래프는 그동안 즐겨 사용했던 제가 작성했던 이 그래프 제야 전문가의 작품을 통해 가지고 3% 5% 7% 7.5% 사전투표 조작규모는 132만 표 220만 표 307만 표 329만 표 그 다음에 더블당 총 의석은 195석 203석 214석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그래프로 보게 되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희망고문 이런 것도 좋은데 이렇게 뭐 그냥 명료하게 그냥 밝히는 겁니다. 어떤 종류의 평균이나 이런 것 없이 숫자를 가지고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가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파고들다 보게 되면 아주 깊은 그런 지식이나 지혜가 생기지 않습니까 선거 부정문제를 3년 6개월 정도 다루어온 겁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학위를 하더라도 3년 6개월 정도 없기 때문에 빠르면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크 여러분들 그 긴 시간인 거죠. 그 시간 전부를 투자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의 의미를 중요성을 많은 다른 사람들과 저는 다르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가 10월 11일에 끝났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다루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분기점이다 이야기죠. 대한민국의 선거 사상뿐만 아니고 일당 지배체제로 가는데 분기점이라고 본 겁니다. 그것이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생업에 바쁘고 일상에 바쁘기 때문에 많은 사건들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도 그냥 하나의 이벤트 정도로 생각하지만 저는 그 문제를 너무나 심각하게 보는 겁니다. 그냥 대한민국의 선거가 완전히 이제 뭡니까 그냥 선거 사기 세력들이 자악하는 계기고 한국의 보통 시민들이 참 정권을 박탈하는 그런 분기점이고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외관으로는 다당제를 선택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더블당 중심의 일당 지배체제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일단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뱀 아가리로 떠지면 대한민국 체제가 3분의 1 정도 잡아먹힌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이것이 기울게 되면 그다음에 뒤집는 것은 피를 흘리더라도 쉽지가 않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쉽다고 봅니다. 국민이 제한권을 발동하면 뒤집을 수 있다 싶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직시하고 허심탄회하게 사전투표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해서 2024년 총선에서는 개선된 사전투표 제도를 가지고 실시하지 않으면 그냥 대한민국은 완전히 저무는 겁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윤 대통령과 김기현 당대표라는 사람들이 다 침묵하는 걸 보면서 아 저 양반들이 그냥 악의 주구나 도구가 돼버렸구나 악의 주구나 도구가 됐다는 것은 저 양반들도 책이 잡혀 있다는 겁니다. 당대표 경선이나 대선 경선 후보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겠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선거는 어떤 분들은 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지 하겠지만 정치체제가 여러분들 변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삶에 다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다양하게 이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2024년 총선하고 거의 뭐 쌍둥이와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분리해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죠. 이런 시나리오 딱 나오는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